2021년도가 이제 소의 해잖아요.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 그렇죠. 근데 또 하필 또 나가는 선제인 거. 어어어어어. 잠재 푸셔쑤? 저요? 저.. 죄송합니다. 36세, 48세. 2021년도 소띠 운세풀이. 다 다르지 뭐. 나이 때별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24에서 5이 되는 분. 운은 벌써 운바람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말했듯이 오늘 문이 열려 있느냐 아니냐인데 내가 조금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고 가을부터 마음이 들썩들썩들썩 할 거고 욕심이 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뭔가는 하나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이 지금 답답하다 그러면 해가 넘어가면서 한 음력으로 한 2월, 3월 정도에는 내가 이직하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찬바람 지나가고 나서 생각을 하시고 운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운이. 그리고 36, 을충년생. 아주 중요해요. 지금 일단 36인데 37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중년으로 넘어가요. 운이, 10년 운이 확 바뀌는 때예요. 그래서 1, 9, 8, 9이 되게 중요해요. 작게라도 일을 좀 해주셔야 될 분들은 점을 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시면 1, 9, 8, 9에 파란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 부모님이 안 좋게 되신다던가 머무르다가 다칠 수 있는데 아버지 존존을 조심하셔야 된다던가 이런 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올해 지금 가을 들면서 잦은 사고나 아니면 손재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해결을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한 27, 28? 이때 정도부터 해가지고 일이 안 되신 건 아닌데 항상 쥐었다가 났다 하신 분들이라면 점을 보시고 내 중년으로 큰 운 첫 번째 대운 바람이 시작되는 때거든요. 물론 사주에 따라서 그걸 받는 나이는 다르지만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48에서 49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작년부터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로다가 골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을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크게 뭐가 올해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답답해. 금전으로 막히거나 이러면서 문서관제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 새 사업 시작하거나 새 일 시작하신 분은 그리고 중요한 거 특히 여성분들 몸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운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예를 들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문제는 있었지만 전만 보고 다녔어. 라고 하셔도 작게라도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운바람은 이미 바뀌고 있어요. 근데 왜냐. 당장 내년의 일도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다가 들어오는 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랑 자식이 달려있다는 거 특히 아들 자손이 있으신 분들 지금까지의 답답했던 거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 그러면서도 주의해야 될 시기다. 문서 잘못 잡으면 문서 다시 놓칩니다. 3, 4년 안에 60세 분들은 내가 59, 8, 9 넘어가면서 몸이 더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 이 나이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남편복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편복이 없어서 고생을 했어 하는 분들이 내 장사를 하거나 내가 뛰어다니면서 자식 건사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운이 들쭉날쭉 하면서도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했지만 몸이 분명히 안 좋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시면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 뒤로 그거를 나아지게 해서 오히려 사업에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도 있는 분들이 있대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녀로 다 혼사 있는 것이 내 팔자에 달려있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와요. 어쨌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도 그러면은 풀고 명이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명을 잇는다고요? 명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머리로 갑자기 치거나 심장으로 치거나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 몇 년, 2, 3년 사이에 그랬던 분은 꼭 풀어주고 넘어가셔야 되는 분이 있다는 거 그러고 나야 괜찮아요. 그래야 자식으로도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도 받고 하지. 전반적으로 소띠분들 운세는 조금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년 신축년으로 내가 좋게 판을 바꿀 수도 있는 띠라서 내 해잖아요. 맞아요.